수능 보는 소감 수능 보는 소감 수능 보는 소감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고 뭔가 고등학교 3학년의 이제 마무리 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를 알리는 수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감정이 좀 많이 새롭고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설레고 떨려요 아무도 저한테 수능 떡을 안 보내줘서 제가 친구들한테 수능 떡 좀 보내달라고 해서 수능 떡 한 5개 정도 친구들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수능 떡 많이 먹고 오늘 집중해서 칼로리로 다 태워버릴 생각입니다 같이 수험 보는 친구들 네 같이 수험 보는 친구들 수험생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떨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모두 떨려도 되고 너무 스트레스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볼게요 감사합니다 참 prophesy 고맙於 rest 두 명 Ivory 세 명 ad